안녕하세요. 해외 주식을 영웅무 글로벌로 쉽게 알려드리는 시간, 글로벌한 리포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로 정말 언택트 사회가 좀 빨리 다가오면서 클라우드 분야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미국 기업 두 곳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공부를 하면서도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대한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클라우드에서도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스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소프트웨어 as a service, 사스 기업이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네이버 클라우드를 떠올려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salesforce.com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업명이 홈페이지 이름 같기도 한데 맞습니다. salesforce.com이고요. 제가 항상 미국 주식은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티커만 알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티커가 CRM입니다. 자, CRM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salesforce는 고객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고객관계관리, 이걸 영어로 하면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죠. 이거의 약자가 CRM입니다. 자, 해외주식 현재가 창 여기에 보시면 돋보기가 있고요. 여기 검색창이 나오죠. 여기 들어가셔서 자, 여기에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2010이라고 검색하시면 자, 해외주식 현재가 창이 뜨고요. 여기서 CRM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CRM, CRM이라고 영어로 검색을 해주시면 salesforce.com이 나옵니다. IT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살펴보면 1974억 US달러, 한화로 216조원입니다. 자,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길을 눌러볼게요. 자, 종목 분석 화면이 뜨는데 이 회사는 CRM 기업이라고 했죠. 이 CRM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회사 소개도 나오고요.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설립을 1999년도에 했고, 상장은 2004년에 했고요. 이렇게 고객 맞춤형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도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보시면 여기 홈페이지가 연결이 돼 있죠. salesforce.com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영웅문 글로벌에서는 이렇게 홈페이지도 바로 연결이 돼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salesforce 클라우드라고 해서 이 로고도 구름 모양으로 귀엽게 로고가 있어요. 고객의 서비스 트렌드 보고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어떻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지 라인업도 나옵니다. 영업이나 서비스 마케팅, 커머스 이렇게 제품별로 다양한 라인업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고객 사례도 있고, 지금 보면 다양하게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홈페이지에서도 각종 자료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다시 영웅문 글로벌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주요 펀드는 벵가드 토탈 스톡 마켓 인덱스 펀드로 속해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매출 상위 국가는 미국에서 매출이 70%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IT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자, 작년 8월 말에는 이 salesforce.com이 엑소모빌을 밀어내고 다우지수에 또 편입이 되면서 주가가 284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들 리스트만 봐도 입지가 좀 증명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여러 고객사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600개 이상의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기업 인수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빅데이터 분석 기업인 태블러를 약 18조원에 인수를 했고요. 2020년 12월에는 기업용 메신저 플랫폼인 슬랙을 약 30조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특히 이 슬랙 인수 같은 경우에는 salesforce.com이 그동안 했던 기업 인수 중에서 가장 큰 대규모 합병이었다고 하는데요. 한편 여러분 이렇게 대규모로 인수를 하게 되면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주가는 또 부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탄탄한 기업의 매출 현황이 궁금해지는데요. 아까 전에 살펴봤던 종목 분석 화면에서 쭉 내려주시면 실적 전망이 나와요. 이렇게 표로 보실 수가 있는데 100만으로 단위가 지금 정해져 있고 분기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분기별로 보면 회계년도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이 54억 US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매출액이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이 salesforce는 미국의 또 클라우드 서비스 스타트업인 스노우플레이크의 주식을 2억 5천만 달러 정도 또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이 공모 당시에도 120달러 선에서 공모가가 측정이 됐었고 상장하고 나서도 주가가 크게 올랐었거든요. 현재는 지금 300달러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기업의 지분 가치가 좀 부각이 되면서 호실적을 견인하는 데도 영향을 또 줬다고 합니다. 자 스노우플레이크는 다음 주에 제가 또 소개를 자세하게 해드릴 테니까 이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해외 증권업계에서는 이 salesforce.com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투자 의견을 제시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것도 영웅문 글로벌에서 2663 화면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이 검색창에 들어가서요. 여기서 2663이라고 검색하면 되는데요. 자 2663 검색하니까 제가 아까 이 salesforce.com CRM이라고 했죠. 이 CRM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목표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매수와 보유 의견들이 지금 골고루 나오고 있고 가장 높게 지금 목표가를 낸 데가 320달러까지 제시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따라서 주가는 지금 어떻게 좀 움직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영웅문 글로벌에서 주가 제가 어디서 본다고 했죠? 0601 화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역시나 이 검색창에다가 0601 검색해 볼게요. 종목 차트가 나오는데요. 종합 차트가 나오죠. 지금 salesforce.com 보시면 코로나19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때였죠. 다우지수 편입됐을 때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84달러로 최고치 기록했고요. 최근까지는 주가가 조금 요동치는 모습도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기업 인수를 최근에 2년 동안에 좀 대규모로 진행을 한 탓에 이 주가가 좀 부진할 수밖에 없었고요. 일부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의 빅테크 주들의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함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1월 14일 기준으로는 215달러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CRM계의 강자죠. 최강자죠. 1위를 하고 있는 salesforce.com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데이터 시각화 회사인 알테릭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알테릭스는 국내에도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좀 처음 들어봐서 생소한데 영웅은 글로벌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해외 주식 현재가 창 어떻게 들어간다고 했죠? 자 여기 이 검색창에서 2010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2010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알테릭스 약자죠. 알테릭스의 약자 AYX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알테릭스 들어가 보면 IT로 분류가 되어 있고 시가총액은 66억 US 달러 한화로는 7조 원 정도 됩니다. 자 이 회사는 보시면 2007년에 상장이 됐거든요. 한번 종목 분석 들어가 볼까요? 비교적 지금 2007년에 상장이 된 회사고 아직 데이터가 좀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영웅 글로벌에서는. 자 보시면 1997년에 설립이 됐고 2017년에 상장이 됐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상장이 됐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알테릭스는 200개 이상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전 세계에서는 800개 기업이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테릭스도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알테릭스는 셀프 서비스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여기 보시면 정말 영어가 많이 나옵니다. 보면 데이터를 코딩 없이 직접 셀프로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그런 회사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코딩이 없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넷플릭스와 페이스북, 트위터, 이베이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명한 고객사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빅데이터의 대중화에 지금 앞장을 서고 있는 기업이지만 2017년에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또 유출이 되면서 보안상의 문제를 지적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넘쳐나는 데이터를 좀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체 알테릭스는 매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집니다. 매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내려보시면 실적 전망이 나오는데요. 자 실적 전망을 보면 지금 2020년 3월, 2020년 6월까지는 좀 실적이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매출 자체가 40% 넘게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매출이 좀 회복을 보이는 만큼 지금 주가는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 검색창에 제가 몇 번을 검색하면 된다고 했죠? 0601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0601 종합차트를 열어보시면 주가가 나오죠. 지금 2020년 아무래도 이렇게 상장하고 나서 쭉 올라가다가 주가가 2020년 7월에 185달러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8월쯤에 이렇게 보시면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8월쯤에 주가가 크게 조정받으면서 106달러까지를 기록을 했었고요. 현재 시간으로 1월 14일 기준으로는 보시면 123달러 선에서 마감한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웅문 글로벌을 통해서 알테릭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의사항이 나오는데요. 유의사항이 길지만 중요한 만큼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CRM계의 1위 세일즈포스 닷컴과 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도와주는 회사 알테릭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영웅문 글로벌과 좀 더 친해지는 방송이 됐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다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